안녕하세요 카프라티비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 안이구요. 오늘은 6월 27일 일요일 저녁 10시 입니다. 캘리포니아 EDD 실업소당 웹사이트 edd.ca.gov에 들어가셔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Certified로 들어가셨는데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접속을 해서 그 EDD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성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Certified 하시려고 하는데 안되시는 분들은 이 버튼도 한번 눌러 보셨을 거에요. 이것도 안되죠. 여러분의 이메일 들어가셔서 EDD에서 2주마다 우리 인박스 메시지 알러트 이메일이 오죠. 우리 인박스룸 여기 들어가시면 Login to UI Online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 웹사이트가 바로 나오십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면 UI Online 홈스크린이 나오시고 오늘 만약에 Certified 날짜면 Certified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 보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